명예의 감시탑 보병 8명과 명예의 감시탑 장교 1명을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킬로크 고어에머는 명예의 감시탑에서 나온 보병을 해치우고 농들을 감시탑 안으로 쫓아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행로를 순찰하는 장교도 최소한 1농 정도는 처치하라고 합니다. 명예의 감시탑 장교를 처치하면 얻을 수 있는 도로 계획서입니다. 얼라이언스는 해안지역과 칼림도어의 심장부를 잇는 길을 뚫을 계획임이 분명합니다. 수색대 언덕에 있는 킬로크 고어에머에게 도로 계획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측량사 헨리 자이크스를 찾아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계획서의 지도는 측량사 자이크스가 그린 겁니다. 명예의 감시탑과 공쪽의 밀림 사이에서 오가는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 명예의 감시탑 앞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을 빠르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처에서 압수된 무기상자를 5개를 획득한 후에 감금탑으로 가서 돌발토포로 5명을 재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런 후에 또다시 밧줄을 이용해서 높은 산으로 오른 후 홀곰에게 보고하면 퀘스트는 완료됩니다. 대장 피케를 처치하고 그의 눈을 올타그에게 가져가는 임무입니다. 대장 피케가 올타그의 머리를 걷어차서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탁 꼭대기로 가서 대장 피케를 처치하고 눈을 가져와야 합니다. 감시탑 경비병 5명을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밧줄을 이용해 명예의 감시탑으로 간 후에 경비병들을 처치하면 됩니다. 이후에 홀곰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빠른발 큰잎발랩터와 갈키발톱 큰잎발랩터를 처치하여 큰잎발랩터 가죽 8장을 모아야 되는 임무입니다. 얼라이언스의 위협 속에서 보급품까지 부족한 상황이지만 헤쳐나가야 합니다. 질 좋은 가죽으로 방어구를 손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오나테이는 운하페 야영지 쪽에 흰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다며 마카바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청소부 빗송곤니 하이에나 6마리를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운하페 야영지까지 온 이들 중에는 부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부 빗송곤니 하이에나가 이곳 남쪽을 돌아다니며 시체를 마구 훼손하고 있어서 술을 줄여야 합니다. 철창에 갇힌 타오라조 피난민 5명을 구하고 뾰족털 가시맥돼지 1족 8마리를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가시맥돼지들이 피난민들을 철창 안에 가둬놓았습니다. 갇혀있는 피난민들을 구하고 가시맥돼지들에게 경고삼아 처치해야 합니다. 전부 해결한 후에는 마카바 플랫호프에게 돌아가 보고하면 퀘스트는 완료됩니다. 가시맥돼지는 힘이 약해진 것을 감지하고 습격합니다. 힘은 놈들이 알아듣는 단 하나의 언어입니다. 뾰족털 도전의 투기장에서 꿀피디를 부른 후에 칼주둥이가 나타나면 그의 추종자들 앞에서 놈을 쓰러뜨려야 합니다. 야영지 주변에 휘감낸 파생촉수 때문에 붙잡힌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휘감낸 파생촉수를 제거하고 타우라조 피난민 5명을 구출해야 합니다. 데드로이드 나랄렉스가 얼마 전 이 불모의 땅에 나타났습니다. 밀림이 세상을 통째로 삼키기 전에 그를 만나서 대화해야 합니다. 가는 동안 나랄렉스가 연구에 쓸 수 있게 식물 표본을 채집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새어나간 기운이 야생의 생물에 영향을 미쳐 강력하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돌연변이 트니빨렉터 5마리와 돌연변이 초원타조 5마리를 처치하고 나랄렉스에게 돌아가서 보고해야 합니다. 파생 늑괴물 5마리를 처치하고 꿈틀거리는 심장을 찾아야 합니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식물의 파생 늑괴물이 이곳의 마력 깃든 물줄기를 따라 어기져버리고 있습니다. 우거진 땅이 더 퍼지기 전에 저지해야 합니다. 통곡의 동굴에서 있었던 일보다 심각한 사태입니다. 우리가 밟고선 이 땅의 한가운데에서 악몽으로 연결된 귀멸이 열렸습니다. 우거진 땅의 중심부인 서쪽으로 가서 나랄렉스를 도와서 악몽의 흉터를 봉인하고 타락의 심장부 귀멸을 닫아야만 합니다. 악몽을 처치하다 보면 악몽의 집대성이 나옵니다. 집대성을 처치하면 봉인이 완료됩니다. 이후에 나랄렉스에게 보고하면 퀘스트는 완료됩니다. 남부 불모의 땅 원안의 거점에 있는 이노아 파인 포레스트와 대화하면 됩니다. 남부 불모의 땅 원안의 거점에 있는 티르제 스터논에게 아이가 무사하다고 전해줘야 합니다. 얼라이언스가 불모의 땅 전역에서 수많은 생명을 학살했습니다. 피해 들판에 있는 중립 언덕을 점령하고 얼라이언스 반격에 맞서 지켜내면 완료되는 임무입니다. 얼라이언스가 진군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이 언덕을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방어에 성공한 후에는 퀘스트는에게 돌아가 보고하면 됩니다. 피해 들판에 있는 중립 언덕이 있습니다. 피해 들판에 있는 중립 언덕이 있습니다. 피해 들판에 있는 중립 언덕이 있습니다.